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영웅이 간장으로 이렇게 맛있는 맛있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아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일명 영웅이 간장으로 만든 감상하셨죠? 설명하기 전에 네 도토리 잡채입니다. 우와 색깔도 너무 예쁘죠? 바로바로 중요한 영웅이 간장을 넣어서 만든 작품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네 아까는 조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렇게 완성하고 보니까 정말 작품이에요. 정말 예술 작품이 따봉입니다. 우리 영어 시대들은요. 영웅이 생각하고 뭐든지 만들면 음식도 따봉. 노래도 따봉. 너무너무 열심히 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힐링도 하고 튼튼하고 건강해서 우리 히어로와 함께 오래오래 우리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영웅 시대 영웅 시대 임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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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의 간장 햇살담은 너무너무 맛있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맛있게 먹고 싶어서 영웅의 히어로의 간장을 가지고 맛있는 도토리 이렇게 화려한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조금 이따 맛있게 먹을 거예요. 룰랄라.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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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자 오늘도 히어로의 소식이었습니다. 영웅이를 사랑하는 우리 히어로를 사랑하는 영웅 시대 가족 여러분 오늘도 간과하고 행복하세요. 자 영웅 시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히어로의 가족 여러분 간행간행 사랑합니다. 오늘도 간행. 간행.